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떳떳하다면서 공개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왔던 조민 씨인데 오늘 고려대와 구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돌연 취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학부, 대학원 소송 다 취하겠다, 초심, 원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부산대 의전원은 이미 올 4월 6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고려대 관련해서는 2022년 작년 4월 7일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변론 길이 한 번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8월 10일에 드디어 변론 길이 잡힌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형사 판결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길 확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취해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검찰이 기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다음 달까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바둑바둑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인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그 소를 취해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조금 전에. 뭘 확인했습니까? 이제 과연 그 소 취하를 했는지. 실제로?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다 검색이 되니까 아직 취하는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내야 돼요. 소 취하서를 내든지 아니면 변론 기일에 나가서 구두로라도 취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7월 19일이 의전원 관련된 변론 기일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마 이제 소 취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말은 했으니까. 말은 했으니까 다음 주쯤 소 취하서 제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미 제출을 했는데 아직 법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번 정혁진 변호사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실제로 내지는 않았군요. 네. 하나만 더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떳떳하고 본인에 대해서 여러 언론 인터뷰, 특정 매체만 나가긴 했지만 자기는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다가 이제 최근부터 좀 기류가 달라져서 특히 오늘은 원점과 초심 얘기를 하는데 정말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질까 봐 좀 재판부에 본인이 이렇게 좀 태도가 변화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오히려 조민 씨는 의사보다도 더 적성에 맞는, 더 자질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설마. 유튜버로서 그게 훨씬 더 수익성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조림은 어떻고 대조림은 어떻고 의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별로 쉽게 적성.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는 적성에 맞나 하는 게 사실은 의문이 들고요. 예컨대 제가 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 의사 선생님 조민 씨를 제가 찾아갈 것인가.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찾아가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 뭐 적성 찾았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께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숙명여고 조작, 내신 조작 사건은 딸들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그럼 조민 씨는 왜 안 넘겨지냐. 검찰도 이걸 당연히 고심하고 있을 텐데 조민 씨의 입장 변화가 재판부,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조민 씨가 태도 바꾼 거 아니냐. 이 부분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내심의 의사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결과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본질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량권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합니다. 기소할지 말할지 여부를 검찰이 결정을 하니까요. 사실 바뀐 건 없잖아요. 일단 판결문 자체 조민 씨가 공공으로 기재된 것도 예전부터 기재됐던 건데 바뀐 것은 없는데 조민 씨가 소 취하를 했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하고 소를 계속 두면 기소를 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검찰이 과연 기소 재량권으로서 그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럼 정리를 좀 이민찬 부대변인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본인 어쨌든 본인 자녀 입시 비료 의혹의 장본인이 소송 다 취한다고 했고 물론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출마서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좀 앞두고 조국 사태가 일단락이 좀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십니까? 조국 사태는 일단락이 되기가 힘들죠. 우선 이 조민 씨의 행동을 보면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의 유죄를 판결을 받은 내용이 최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최대 수혜자는 조민 씨입니다. 그런데 조민 씨는 법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법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온 가족이 사법부에 심판을 받을 때는 가족 일부는 죄를 면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숙명여 대 내신 사건 문제로 그 관례가 이미 깨지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숙명여고. 그렇기 때문에 조민 씨도 법에 심판을 받아야만 그게 법치주의가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조민 씨가 여러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많이 냈는데 글쎄 입장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연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소송을 취한 얘기 본인이 원점 초심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였고요.